자, 뉴스3.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의 미안화와 미국의 무역 압박 이게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좀 특이할 만한 지표가 하나 나온 게요. 지표라기보다는 어떤 가격대가 나온 게 위안화 환율인데 어제 위안화 환율이 전일보다 0.12%가 오른 7.1293위안으로 중국인민은행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중국은 사실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그게 있고 실제로 NDF라든지 여기에서 거래되는 게 있는데 고시를 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인민은행의 의지니까. 그런데 이게 전날에도 그러니까 그저께에도 위안화 환율이 0.38% 급격히 높인데 이어서 또 어제 0.12%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당 7.129위안 정도까지 올린 게 사실은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첨예할 때 그게 작년 9월인데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중국 경제를 논할 때 바오류 바오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경제성장률을 6%까지는 보장한다. 그럴 때 보장할 때 보자를 쓰는데 또 한 가지 용어가 뭐냐면 파오치 그러니까 파괴할 때 파. 7자의 7 파우치 이건 뭐냐면 달러당 7위안을 깨고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시대에 있는 미과 중국 간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저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지수대가 뭐냐면 달러당 7위안 위로 팍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2016년처럼 소로순이 이런 친구들이 중국을 공격한다. 그래서 위아나가 약세가 아니라 미국 너네 홍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해. 그러면 우리 달러 대비해서 위아나 같이 좀 떨어뜨려볼까. 이렇게 중국 공산당 당국이나 인민은행 어차피 인민은행이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거기서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수단으로서 위아나 환율을 이렇게 올린다 이거죠. 위아나가 그렇게 평가 절하되면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은 왜 성가시어지는 건가요? 아니 열받죠. 안 그래도 지금 무역수지 한참 적잖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 때려버리니까 그래 관세 때리세요. 우리는 위아나 한 15% 절하해버릴까요? 그러면 관세하고 그냥 샘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측면에서 위아나 표시로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그것도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강제히 달라요. 어떤 매체에서는 국가안보법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안보보안을 바꿨을 뿐인데도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국가안보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철폐의 대상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홍콩의 특별지휘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하고 있는 차에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언에는 이번에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냉전 신환율 전쟁의 서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파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조치를 했죠. 환율 조작국 선정한 걸 제외해 줬고 그리고 중국 정부도 거기에 화답하면서 파우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두 양강 구도 간에 뭔가 지킬 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제기받은 데 이어서 또 홍콩 국가보안법 이게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공격을 하고 여기에 또 환율로 그래서 이런 양상이 비교적 올해 11월 초에 있는 3일에 있는 미국 대선전까지는 완화될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격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어쨌든 내부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부의 어떤 지지율의 훼손이라든지 지금 바이든한테 좀 밀린다는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바이든 어제 굉장히 극명한 대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메모리알데이 행사에 갔을 거 아니에요. 멜라니하고 같이 갔는데 역시 마스크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까만 선글래스에다가 까만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거의 집 밖을 안 내면 두 달 만에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저게 민주당이냐 바이든 지지냐 아니면 트럼프 지지냐를 갈릴 정도로.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탭들이 쓰라고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테스크포스에 관련된 여자분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분도 방송에 나와서 거리 두기 해야 되고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하는데 그 상사인 트럼프 대통령은 안 쓰고 있고 상대 진영에 있는 바이든은 다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튀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아마 미국은 다시 무역 합의에서 얘기가 됐던 양보안 이런 것들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왜? 환율을 올려버리면 우리만 손해볼 수 있냐.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걱정스러운. 에스컬레이트 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원화가 어떻게 될 거냐. 원화는 어제 또 강세였단 말이에요. 구원이나 강세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과의 교육 조건이라든지 혹은 중국 제품과의 대외 경쟁력에서 또 우리 제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미시간인가 갔을 때는 또 한 번 마스크 쓴 사진이 또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기자들이 안 보는 데는 쓴다는 거죠. 카메라 들어오면 벗고. 일단 저희가 어디서 들으시는지 보시는지 여쭤봤더니 캐나다, 호주 쪽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고요. 미국 좀 계시고 그다음에 팟캐스트 통해서는 베트남 톰킥만 해서 듣는다는 분 계시고 제일 그래도 감동인 분은 이불 속에서 매일 들으신다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디서든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홍콩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법 혹은 만보법인지 그거를 한국과 지금 논의한다. 이러면서 중국이 사실상의 지지 요청을 지금 한 거라는... 중국은 뭐 좀 상의하자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건 할 필요 없다는 건 설명했다는 거예요. 한국 외교 당국에게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논의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반대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지지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논의했으면 논의한 걸로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굳이 밝혔단 말이죠. 중국 외교 당국에서. 그럼 뭐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너네한테 한국이죠. 한국한테 EPN이라는 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던데. EPN. 그게 뭐냐 하면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요. 미국이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위주로 돼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에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 중에 중국 제품 없이 살아보기 이런 거 하는데 결국 다 엔드가 뭐냐 하면 실패했네요. 이거란 말이에요. 중국 제품 수입 안 하면 월마트에 선반에 진열대에 80%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그런데 이게 소비제품만 아니라 핵심 부품 장비 이런 것들까지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망으로부터 미국이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혼자 탈피가 안 돼요. 공조. 국제적인 공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맹방이라고 하는 데는 호주 전화해서 이거 우리 한 폐지 한 편이지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호주도 고민이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석탄 팔아야 되고 철공사 팔아야 되니까. 또 일본 아베한테 우리 한 통 속이지 이렇게 한국한테도 지금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했다. 그러면 한국도 너네 경제적으로는 우리하고 훨씬 더 밀접할 걸 미국 편만 들면 안 될 걸 이 사인을 이 홍콩 보안법을 빌미로 해서 강력하게 준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2016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16년? 네. 그런데 2016년이 아니군요. 2016년인가? 전 정부 시절에. 제 기억이 많다가 2016년도 같은데 15년도가 왜 중국에서 국경절 저거 하는 철학물 오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갈등하다가 갔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왜 글로벌 공군망에 대한 쟁투는 향후에도 계속될 텐데 글로벌 공군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걸 중국에 무게를 실어줄 거냐 아니면 미국 편에 무게를 실어줄 거냐 해서 탄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호적으로 우리 편해야 돼 너 저쪽에서도 절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중중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러브콜이 뭐가 돼요? 러브콜이 그냥 빠대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때도 그런 거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 특히 우리 외교 통상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커들러죠. 미국 백악관의 경제 참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탈중국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기업은 뭐든지 지원한다. 이 지원 비용 다 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래리 커들러라고. 그러니까 이 의지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만 진출해 있는 기업이 만약에 미국과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에 들어가자니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뭘 어떻게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고민하면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뉴스인 것 같은데요. 뉴스 3 세 번째 뉴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본토 귀환을 지금 준비하거나 혹은 검토를 하는 데가 많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공무원연금한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수돕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 이승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 돼요. 안팎 돼요. 그럼 우리 돈으로 1,200조인데 거의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번에 3월 19일 날 900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많이 회복해서 한 1,300조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에 있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미국하고 뭐가 진짜 첨예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상장은 미국에 돼 있으나 투자하겠냐. 그리고 또 상장 폐지하고 중국 돌아가니까 거기에 시가총액이 더 늘어버리는 예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SMIC라고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다가 루이싱커피라고 있잖아요. 스타벅스라고 돼 있던 거예요. 회계 부정이잖아요. 그게 또 회계 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빌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의회에서 제재를 했는데 뭐냐 하면 외국기업 책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지난 20일 날. 뭐냐 하면 이게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외국 정부에서 통제받으면 안 된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 감사에 따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상장 폐지다. 이 법이 통과가 됐고 또 하나는 나스닥 기업의 외국기업의 기업 공개 IPO를 하려면 최소 2,500만 달러 그러니까 300억 원을 미국에서 공모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롭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조 달러 시가총인데 어느 날 한꺼번에 이게 그중에 반은 알리바바인데 만약에 알리바바도 돌아가고 돌아버리면 1조 달러의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1조 달러 강제 회수 당해서 그거를 예금을 할 거냐 땅을 살 거냐 또 주식 사야 되겠죠. 알리바바에서 투자 회수 당하면 그걸 뭘 살까요? 한국 사야죠. 한국 일부 사겠지. 네이버도 사고 카카오도 사겠지만 아마존 사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는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정도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의 카치인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상장이 미국에서 없애고 중국으로 간다 치면 그때까지 알리바바에 내가 500만 원 갖고 있던 친구는 500만 원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야 되겠지. 논리적으로 팔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하면 공개 매수를 하든지 해서 돌려드립니다. 기준가를 정하고 이 정도 돌려드린다고 하고 상장 폐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론 이게 몇 달 만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관계가 변경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양상이 되겠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다 롤백한다. 그렇게 되면 그 자금에 공백이 생길 거고 그 자금의 수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포폴리오 업종 그 내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많겠죠. 알리바바 팔아서 갑자기 UST를 사겠냐 이거예요. 알리바바 팔아서 갑자기 포드 자동차 사겠냐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관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